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, 그리고 고향을 찾아주신 향후 가족 여러분, 대단히 반갑습니다. 광양시장 정인화입니다. 민족 최대 맹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.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시인은 방역과 의료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시민 여러분께서도 방역 규칙을 잘 준수하시어 가족,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포항시, 제주도 등 태풍 흰남로로 인한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